그래서 프리미엄에 대해서 살짝 비교 말씀을 전해드리면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리처분 인가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빠른 잔금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5억에서 5억 2천만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5억 5천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쑥쑥TV 부동산 키우미 조향숙입니다. 아침 그리고 저녁에 매미 울음소리가 많이 들려오는데 이제는 가을이 다가오려나 봅니다. 매미 울음소리보다는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훨씬 더 제 귓가를 들려오는 거 보면 저도 여름보다는 가을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광명뉴타운에서 광명뉴타운의 소식 어떤 소식을 같이 준비했는데요. 한번 그 소식으로 고고싱 해봐요. 네 오늘 부동산 키우미가 함께 할 이야기는 광명뉴타운을 바라보는 분들 중에서 실입주를 목적으로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실입주를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1구역이랑 12구역을 어떤 구역을 하면 좋을지 항상 저희들한테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11구역과 12구역의 비교 분석을 오늘 함께 하는 시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맨 먼저 11구역과 12구역의 건축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면 대지면적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14만 8천 4백 30 제곱미터 약 4만 4천 9백 평 정도가 되는 거고요.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7만 7천 56 제곱미터로 2만 3천 3백 평 정도의 대지면적이고요.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11구역은 14.27%고 그 다음에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19.84%로 11구역보다는 12구역이 대지면적 대비해서 동강거리가 넓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11구역의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270.71% 그리고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248.62%라고 한다면 11구역이 12구역보다 대지면적 대비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높이 올라간다는 뜻이요. 그래서 층수가 지하 5층에서 지상 42층으로 25개 동이 11구역은 만들어질 거고요.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으로 19개 동이 건축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라보고 계시는 11구역 12구역 세대수는 광명 사거리역에서 광명 뉴타운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대장조로서 세대수 4291세대 임대아파트 241세대가 준비 중에 있고요. 광명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 2097세대로 철산역 앞에 있는 것으로써 임대아파트 106세대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설회사가 여러분들을 맞이할까요? 네,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이 힐스티크와 아이파크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길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광명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GS건설, 자이브랜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1구역과 12구역의 사업진행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전해드리면 11구역은 조합설립인가가 2016년 4월 15일날 그리고 12구역은 조합설립인가가 2016년 9월 23일날 같은 해에 조합설립이 났고요. 사업시행인가는 11구역은 2019년 8월 29일 그리고 12구역은 2020년 3월 27일 해를 넘기면서 11구역, 12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지금 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을 통해서 제가 관리처분인가 신청 접수가 완료됐다는 말씀드렸는데요. 네, 올해 8월 말이나 9월 초에 관리처분이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12구역 같은 경우에 아직 조합 총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언제가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2022년 내년 상반기에는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질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여러분들과 광명 11구역, 12구역은 만나 뵙게 될까요? 네,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입주 예상 시기는 11구역은 26년 하반기쯤 그리고 광명 12구역은 2027년 상반기쯤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또 다른 이야기 11구역과 12구역의 건축 세대수에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1구역은 총 6개 타입의 평형수가 있고요. 12구역은 7개 타입의 평형수가 있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들어가 보면 11구역의 3구 타입은 282세대 그리고 12구역의 3구 타입은 86세대로 11구역이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으니까 더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11구역의 51타입은 123세대 그리고 12구역의 4구 타입은 176세대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구역의 5구 타입 많은 분들이 인기를 가지고 있는 5구 타입은 1875세대로 11구역은 준비 중에 있고요.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813세대가 전 구역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가 준비되어 있는 게 바로 5구 타입이고요. 그 5구 타입의 ABC 타입 같은 경우에는 세분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건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30평형, 7사 타입 같은 경우에는 1012세대가 11구역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7사 타입이 430세대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구역의 8사 타입, 8사 타입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8사 타입 같은 경우에는 11구역은 ABCD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 859세대가 준비 중에 있고요. 광명 12구역의 8사 타입은 422세대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구역의 가장 큰 평형인 101타입은 938평형인데요. 140세대가 준비 중인데 이 140세대는 전부 다 조합원님들이 가져가셨고요. 12구역 같은 경우에도 11구역과 다르게 8사 타입 이상의 평형이 조금 더 많은데요. 99타입은 55세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로망으로 생각하고 있는 130평형, 130타입 같은 경우에는 5세대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11구역과 12구역의 건축세대수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전해드리면 59A타입 같은 경우에 조합원 분양가가 11구역은 4억 3,946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12구역의 59A타입의 조합원 분양가는 4억 2,500만원으로 11구역이 조금 더 비쌌죠. 그리고 74A타입 같은 경우에 조합원 분양가 11구역은 5억 2,397만원. 그리고 12구역은 5억 3,500만원으로 12구역이 11구역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조금 더 높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로망으로 생각하고 계신 84A타입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판상형으로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가 5억 7,472만원. 그리고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6억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지고 2주 계획이 잡히면 조합원님들은 이사비를 받게 되실 텐데요. 이사비는 주택수에 상관없이 조합원님들이면 무조건 다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인데요. 일단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 중에 무상 1천만원 그리고 유상 2천만원으로 나중에 입주하는 시기에 2천만원은 조합에 반환을 하시는 거고요.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상 3천만원으로 이사비가 책정되었다는 거 함께 비교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는 11구역 12구역 모두 좋습니다. 입주시 100% 추가 분담금은 11구역 12구역 납부하시는 거고요. 1주차자이시면 당연히 입주시 100%고요.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구역이 조합원님들한테 의견 반영을 알아보고 계시긴 하신데 2주택 같은 경우에 신축 아파트 그러니까 11구역이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져서 신축 등기 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시게 되면 2주택자분들 입주시 100%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시는 쪽으로 아주 좋은 결정을 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왜 모두들 광명유타운 11구역과 12구역에 주목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강남으로 가는 7호선 전철 광명사거리역과 철산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죠. 광명사거리역에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11구역 그리고 철산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12구역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을 광명유타운으로 만나게 할 수 있는 이유일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11구역과 12구역의 매물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에 대해서 살짝 비교 말씀을 전해드리면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리처분인가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빠른 잔금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5구타입 같은 경우에는 5억에서 5억 2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5억 5천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사타입 같은 경우에는 11구역은 5억 6천에서 6억 그리고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5억 8천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사타입 같은 경우에는 전 구역이 다 인기가 많지만 특히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6억 5천에서 7억으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 있고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8억에서 8억 5천으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명뉴타운에 투자를 다시 한번 결정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11구역 12구역 가용자금을 얼마나 준비해야 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5구타입 매수 금액 초기 투자 금액으로 6억 2천에서 6억 5천은 준비하셔야 되고요.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재 매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11구역 이상의 보통 지금은 현재 11구역이 12구역보다 한 2, 3천만 원 정도 프리미엄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매물이 나오면 그게 바로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고요. 7사타입 같은 경우에는 11구역 7억 5천에서 8억 정도가 초기 투자 금액을 들고 계셔야 되고요.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가용자금 7억 5천만 원 이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8사타입 같은 경우에는 인기를 반영하는 것처럼 초기 투자 금액 8억에서 그 다음에 감정평가액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10억까지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구역은 아까 프리미엄의 형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던 것처럼 초기 투자 금액을 11억에서 13억 정도는 생각하셔야 12구역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무섭게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는 광명뉴타운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사실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투자하는 비용이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시점에는 훨씬 더 그 가치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광명뉴타운은 앞으로도 더 찬란하게 빛날 거라는 걸 약속드리면서 광명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는 저 부동산 쑥쑥태비에 키운 부동산 잊지 마시고요. 늘 언제나 제 영상을 통해서 광명뉴타운 만나보시는 분들 문의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상담드리고 또 투자기획 세우시는데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